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종목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종목 들여다보기 전에 요즘에 중국 시장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중국 투자 부분을 좀 짚어보고요. 또 종목도 중국 관련 종목 두 개 그리고 또 지금 좀 중요해지는 ETF 하나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 자 차트를 보고 있으면 큰 차트니까 그죠. 2015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제가 이때 북경에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2000대의 지수에서 아마도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4000까지는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오버슛이 일어났습니다. 5200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꺾이기 시작했을 때 중국 시장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여기죠. 이때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의 아이디어가 거의 뭐 트레이딩 위주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2018년 10월달 2018년 11월달 이때부터 중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를 또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사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투트랙 전략이라고 해서 A50과 심천지수를 투자를 하는 투트랙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 시점에서 꺾이기 시작했었을 때 중국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20%이던 거를 10%로 낮추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9년 이때 원트랙 전략을 얘기를 했고 원트랙 전략은 A50이 아니라 뭘 사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심천지수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해종합지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여기까지 올라갈까요? 퀘스션 마크 솔직히 얘기해서 상해종합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갈지는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추천하고 있는 전략에 있어서는 상해종합보다는 심천종합이 낫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심천지수가 왜 낫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보시면 3156이죠. 지금 현재 2257 정도 됩니다. 차트를 그려보면 차트를 그려보면 지금 뚫고 올라갔어요. 삼각박스권을 삼각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해종합은 5000까지 올라갈지 몰라도 심천은 제법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펀디멘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심천은 훨씬 더 시가총액이 작죠. 그리고 IT 관련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충분히 끌어올리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면에 만약에 상해종합이 막 가버리면 상당히 많은 자금이 상해로 가다 보니까 심천이 상대적으로 덜어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시추에이션은 상해 안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CSI-300 이쪽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 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SI-300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요. 자 보시면 CSI-300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큰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결국은 요정도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그 이후에 뚫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금이 심천시장에 대해서 훨씬 더 세게 들어갈 수 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형주가 그 힘을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미국 쪽에서 싫어할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소형주들은 계속적으로 키워줄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점유율을 높은 시장 오너십을 높이고 또 그 회사에 대한 오너십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서로 국가에 좋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심천지수에 대한 초점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종목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중국을 투자할 때 있어서의 방법론이 있는데요. 심천지수 투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심천 그리고 심천을 추종하는 ETF 세 개 CNXT 3147 3173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종목을 추천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국의 내수시장의 규모가 전세계의 내수시장의 규모의 50%가 넘는 업종에 대한 대표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업종들의 종목들을 골라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종목들은 다 5G 관련 종목들입니다. 당연히 중국의 5G가 미국의 5G보다 영향력이 더 클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종목일까요? 전기차 테슬러의 앨런 머스크 CEO가 중국에 가서 춤을 췄죠. 그만큼 중국의 시장이 중요하다. 중국의 내수시장이 전기차 내수시장이 전세계 내수시장의 절반 이상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매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그리고 요거 요세계 종목은 대체에너지 태양광 왜 석유 셀가스의 혁명으로 미국이 당연히 에너지의 주도권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중국은 셀가스를 생산하기에 너무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대체에너지 쪽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대체에너지 의 시장 점유율 전세계 시장 점유율 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홀리시스는 오토메이션 AI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만큼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있는 이 종목들은 돼지고기 입니다. 좀 생뚱맞죠? 음식료 쪽인데 당연히 내수시장을 키우는 게 중요할 거고요. 내수시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전세계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참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의 돼지고기 수요의 절반이 넘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항상 경쟁력을 가진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는 첫째 심천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의 내수시장이 큰 관련된 업종들의 대표 종목들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에 있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저희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고르기가 어려우면 ETF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바벨 전략을 써서 금 관련된 비중을 20% 정도 가져가는 전략이 좋다. 현금 대신에 사실은 금이 가장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비중과 중국 비중을 나눠왔을 때 미국을 80 중국을 10% 정도의 비중 중국을 20%까지 끌어올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을 경우에는 인덱스로 특히 심천으로 충분히 투자를 하면 매력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국 관련 종목 두 개 그리고 XLK 라고 미국의 IT 관련 ETF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중국에 대한 매크로의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은 중국 기업 두 개 그리고 XLK ETF 한 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리시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은 작년 말쯤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아마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기업명에서도 유추하실 수 있다시피 홀리시스 오토메이션은 공정, 산업, 철도 및 원자력 발전소의 자동화 즉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동화 및 제어시스템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우선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는 지난 3월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중국 정부가 지난 5월에 개최된 양해에서 신인프라 7대 투자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5G, 철도, 데이터센터, 전기차, AI, 산업 인터넷망, 특고합설비의 인프라 투자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홀리시스가 주로 영위하고 있는 AI와 고속철도 관련 내용을 먼저 짚어드리자면 현재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신인프라 7대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의 한화 약 93조 원이 중국 고속철도 사업에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발표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부에서는 2025년까지 고속철도 전체 구간거리를 38,000km 까지 놓을 계획이다 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고요. 또한 리서치 저널사인 프로스트 앤 설리반 리서치 페이퍼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지역 지하철 총 길이는 2018년 말 기준에 4,700km 정도였는데 2023년 까지 약 9,300km 까지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사의 철도 자동화 사업부는 신호 및 통제 시스템을 자동화 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 내 200에서 350km 한 시간당 200에서 350km 고속철도 시스템 판매 기업 중에 1위 기업으로 향후 중국 지하철 및 고속철도 발전에 따라서 상당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4차 산업시대에 맞춰서 AI 및 산업인터넷과 관련된 신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AI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모두 합쳐서 2023년까지 하나 약 90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인터넷 또한 올해와 작년 올해 시장 규모가 작년 산업시장 인터넷 시장 규모 대비 15% 수준 성장한 118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바가 있고요. 동산은 4차 산업시대 IIoT라고 해서 산업인터넷 발전을 통한 공장 자동화 즉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증대시킬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동사의 주 사력부가 주 사업부가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부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 동사의 사업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투자 모멘텀이 상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부불 매출 비중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동사의 주 사업부가 산업인터넷 사업부 그리고 철도 자동화 사업부이기 때문에 두 사업부가 약 40% 수준의 사업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후에는 M&E 사업부가 20%의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의 연간 실적 및 전망을 보시면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실적이 이번 양해에서 발표된 중국 신인프라 실제 계획에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적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보시겠습니다. 예상 ROE 13.9% 리스크 프리미엄 10%를 적용을 했을 때 동사의 상승 여력은 현주가 대비 약 170.5%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현재 중국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7대 신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중국의 신인프라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현재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 또한 중국 기업인데요.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 내 1위 기업인 길리자동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자동차 또한 작년 말 올해 초경에 한번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자동차는 중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중 하나로 현재 항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지역별 매출 비중이 중국의 99% 그리고 수출 판매가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2010년에 볼보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말레이시아의 프로톤 영국의 로터스 등의 지분을 인수한 데 이어서 작년에는 독일 다임러 지분 9.69%를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재를 기록한 바가 있고요. 현재 동산은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고 M&A 행보를 지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사업의 대내외적 성장을 지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는 우선 매크로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친환경차 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25%는 친환경차 판매를 목표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한편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지속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축소 발표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 전반에 대해서 우려가 상존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이번 7대 신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친환경차 에 대한 구매 보조금 및 세금 면제 정책을 2년 더 연장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관련된 우려가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차 충전소 건축 지원을 위해서 약 200억 위안의 지원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힌 점은 동사의 큰 수혜로 작용을 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고요. 동사는 작년 11월에 또한 우리나라 기업인 포스트코 인터내셔널과 전기트럭인 E200 수출에 대한 MOU를 체결하면서 한국을 시작으로 전기자동차 해외에 수출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동사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매출비중 99%가 중국 본토에서 나오는 매출비중 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전기차를 필두로 수출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해외 사업 또한 확장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투자 포인트다.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부별 매출비중 을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자동차 제조 기업으로 자동차 제조 사업부가 100%의 매출비중 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간 실적 및 전망을 보시면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동사 또한 실적 성장을 지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상승 여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존가치 모델상 예상 ROE 14.7% 리스크 프리미엄 8%를 적용했을 때 동사의 상승 여력은 현주가 대비 42.6%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 특히 전기차와 관련된 7대 신인프라 투자 관련 정책을 기반해서 또한 공격적인 동사의 M&A 횡보를 기반해서 길리자동차의 투자 매력도는 현재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ETF인데요. 미국 기술주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테크놀로지 셀렉 섹터 스파이더 ETF 티커가 XLK.US 라는 ETF입니다. XLK ETF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ITW VGT ETF와 함께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대표 ETF 중 하나이고요. 1998년에 설정된 이후에 현재 총 운용 자산이 약 320억 달러 규모로 상당히 큰 규모의 AU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 ETF는 S&P 500지수 내 기술주만을 담고 있는 S&P 테크놀로지 셀렉트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고요. 저번주하고 2주 전부터 나와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이외에 인텔이나 엔비디아 셀즈 폴스 등 총 72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나와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현 시점에서 미국 대형 성장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차산업 시대에 대한 매력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좋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시다면 좋은 투자차가 될 ETF 임에는 분명하고요. XLK ETF의 경우 2주 전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보유 비중이 각각 22.1% 21.1% 로 최상위 보유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ETF 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보유하고 있는 ETF 중에 두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가 가장 높은 ETF 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느끼신다면 분명히 좋은 투자처가 되리라 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미국 대형 성장주 주회에서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 이상 강조할 것이 없지 않은가 라고 하지만 그래도 두 기업에 대한 성장 매력도 그리고 성장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지난 방송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엑셀K ETF의 경우 S&P500 기술주에 투자하는 대표 ETF인 만큼 섹터별 구성 비중이 소프트웨어 컴퓨터 반도체 그리고 다각화 금융업이라고 해서 핀텍 기업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위 10개 보유 종목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합쳐서 40%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 다각화 금융업 핀텍이라고 해서 위자 마스터카드 등의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외에는 기타 IT 기업들로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엑셀K ETF의 잔존가치 모델 상승 여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존가치 모델상 동 ETF의 상승 여력은 예상하로의 31%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의 약 53% 54% 수준의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엑셀K ETF를 미국 시가총액 1조 달러 1조 달러 클럽을 대표하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번에 투자하고 싶으실 때 그리고 미국 S&P500에 상장된 기술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느끼실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느끼실 때 좋은 투자처가 되리라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